하부~~~ 하부 자 오늘은 바로 늑대 게임을 해볼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냐면 게임으로 짝짓기도 가능하대요 자 일단은 늑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브링울프 일단은 요거 설정 좀 들어가보자 일단은 늑대는 여러분들 무리활동을 하고 그중에 우두머리가 되려면 카리스마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최대한 빡세게 한번 만들어보자 일단은 얼굴에 흉터가 있어줘야 되거든 우두머리 늑대들 하면 여러분들 흉터 없음이 말이 안됩니다 와 이걸로 가자 그래 어 이거지 이 정도 흉터는 있어요 두목이지 무리를 지키다가 다쳐버린거지 이게 또 좋은게 목소리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기본소리 이건 좀 강아지같고 이 좀 억울한거 같고 이거는 그냥 바둑이야 됐네 그냥 들어볼 필요도 없다 1번이 제일 낫네 그 다음 이건 뭐지? 16개 여기 타전 아니냐 아아아아 아 귀가 앞으로 살짝 대게 특징이 있어야 돼 보스들은 귀의 상처 불고마테 뜯긴 자구 이름은 깻풍갑니다 깻풍 울프가 아니고 지금부터 깻풍다 자 늠넘한 깻풍의 모습입니다 와 시작지전부터 간지다 자 이곳을 누비면서 이제 종족 번식과 사냥 생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가까이서 얼굴 좀 보여줄게 와 진짜 카리스마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움직이는거고 확대 축소시킬 수 있구요 이거 누르면 달리는거 오 달리기도 엄청 빨라 눕기 되구요 감정표현 가능하고 어 주눅든 표정 꼬리 흔들기? 야 꼬리도 흔들 수 있어 강아지도 아니고 이거 아 주인님 배 만져주세요 배 만져주세요 배 자 일단 그리고 VK를 누르면 냄새를 맡을 수 있었는데 이게 냄새 입자입니다 여기서부터 단서를 얻어가지고 올라가는건데 어 보라색이 사슴냄새였어 일단 이건 뭐지? 엘크! 엘크 무리 한번 올라가보자 바로 사냥 실전인가 자 이렇게 뛰면은 저 옆에 보이시죠 녹색 게이지 줄어들면서 스테미너구요 지금 보니까 배고픔 수치 49% 어 맵도 볼 수 있어 내가 지금 여기쯤 있네 와 진짜 지도 넓다 밑에 보니까 호수도 있고 여기가 내 영역인가 봐 내 영역 퀘스트도 있어 심지어 두 마리 엘크 잡는게 퀘스트네요 그리고 짝을 만나래 짝짓기 하는거 호호 상당히 이거 괜찮은데 게임에 목적이 있네 어 이런거 너무 좋아 자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뭐 발견했어 자 저기 앞에 지금 목욕감이 포착됐는데 달려가다 그냥 물면 되나? 한번 물어보자 뭔데 이거 어? 토끼야? 토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약간 호무하긴 하지만 첫번째 사냥 성공 먹어볼게 와 뜯어먹는다 아 짭짭짭짭짭짭 배고픔 수치 얼마나 찼냐 54% 아직도 배가 고프다 어 이거 뭐야 엘크 무리 근처에 있다 냄새 따라가다보면 나오겠지? 엘크 엘크 무리가 냄새가 저쪽에서 났는데 코요테도 있어 코요테도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조심할게요 엘크 같은건 사냥할 수 있는데 코요테는 또 싸우다 내가 질 수도 있으니까 어? 뭔가 다른 야 지금 다른 늑대 나타났대 다른 늑대의 영역으로 들어왔나 설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생은 여러분들 항상 위험해요 어 뭐야 이거 코요테가 사냥했다 야 이거 싸우자고 야야 일로와 싸울래? 이것도 두마리냐? 합심해서 덤비려고 요것들이 뭐야 물어! 목덜미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코요테랑 싸우고 있어 코요테랑 야 이거 두마리 다구리냐 덤벼라 아 오케이 목덜미 물어버리기 코요테 요 녀석들이 무리사냥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안되죠 야 일로와 야 이거 근데 생각보다 좀 빡세다 이게 체력게이지도 닳고 얘들도 이거 어우 데미지를 나한테 주는데요 오오오오 야 두마리라서 조심해야되겠어 야 이거 물어 물어 오케이 다리 물었습니다 야 코요테 한마리는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오케이 목덜미 물었다 24데미지 나이스 지금 마지막이다 마지막 급습 물자 아 꼬리 한 번만 더 한 번만 한 번만 오케이 물었다 끝내자 오케이 잡았습니다 바로 요거지 아 힘들었다 아 코요테 사냥은 쉽지가 않네요 일로와봐 어 이거 못먹나? 물어지지가 않는데? 아니겠지 그건? 물론 스페이스바 누르면 먹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잡아놓고 먹질 못하니 아 힘들게 잡았는데 이거 안되겠습니다 잘못하면 굶어죽겠어요 빨리 먹기감을 찾아야 되겠어 오 물이다 물 물 물 좀 먹자 오케이 아니 물은 먹어지는데 왜 고기는 못 뜯는 거야 얘는 코요테를 못 먹나봐요 약간 토끼를 초식동 초식공룡 아 공룡이래 초식동물만 먹을 수 있나봐 음 근처에 엘크 냄새가 났는데 엘크무리 냄새가 이 보라색 보이시죠 이게 엘크무리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이 냄새만 따라서 가면 분명히 수많은 엘크들이 있을텐데 계단 필덕들이 풀 뜯는다고 여기저기 장소 옮기는 바람에 쫓아가기 쉽지가 않네요 오 이쪽에 냄새 엄청나는데요 엘크헌트 근데 떴다 살살 기어갔다가 한 번에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제 냄새를 못 맡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이다 잡아 뭐야 왜 이렇게 세 목덜미 물었어 물어 배 물어 아니 주위의 애들 왜 도망 안 가냐 내가 만만하냐 뒷자리 뜯어 아니 야 친구야 도와주지마 니들한테 가심없어 한 놈만 노리면 돼 아니 얘들이 무리생활하다 보니까 날 고백하네 일루와 나 한 놈만 일루와 뜯어 뜯어 나 이거 꼭 잡아야 돼 잡아야 된다고 달리기 겁나 빨라 이게 물수록 스템이라고 떨어지는데 이거 잡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나도 얻어 터지고 있어 지금 엘크 피 빠지는 것보다 내 피 빠지는 게 더 빨라 아니 나 지금 체력 다른 거 봐 잠깐만 나 목표 좀 바꿀게 새끼 엘크로 수컷은 건들지도 못하겠고 잠깐만 야야 저기 한 입만 아니야 수컷은 날 두드러펴러 오고 있는데 초시동을 맞아? 왜 이렇게 세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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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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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 새끼 엘크긴 한데 확실히 데미지가 좀 수월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가도 빡세네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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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새끼다 새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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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도와주지마 야 야생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야 도와주지마 동료 당한다고 인마 야 나도 죽겠는데 지금 나 체력 없어 잡을 수 있을까? 그 전에 내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비벼보자 야 그래 칼로 뽑았으면 뭐라도 써라 아이고 내가 죽었다 아야 아야 아파라 아야 아 실화야 아 이거 체력을 최대한 아꼈다가 새끼 엘크 잡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 들이댔어 아니면 이거 동료를 모아야 되나? 나 혼자 물인가? 폭스 여우도 있네? 어? 여우다 이번에 여우가 오오오 이리로와 이리로와 어 여우는 약하네요 어 잡기 쉬운데? 점프 해서 물어버리기 오케이 호요테보단 여우가 약하네 여우는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야 잡았다 어딜 도망가 등치도 작은 게 이리로와 먹혀야지 이놈 자식 이리로와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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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습니다 아 이거 또 설마 못 먹냐? 그래요 같은 육식 동물은 안 먹나 봅니다 예 다시 엘크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체력이 많이 딸진 않아가지고 잘 비비는 잡을 수도 있거든요 새끼 엘크만 한번 노려볼게요 어? 너 자야 돼? 아 이게 자는 버튼도 있네요 여러분들 어 뭐야 어 자려고 그랬는데 야야야 갑자기 이상한 늑대가 왔어 야 내가 다른 늑대 영역에 침범했나봐 아 잠깐만 야야야야 야 너 까부냐 아 잠깐만 일단 살짝 도망쳤다가 내가 질 것 같아 이리로와 니가 날 물어 먼저 오케이 목덜미 물었다 야 이 자식아 난 두목 늑대가 될 몸이야 야 이 자식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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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마 한번 물면 놓질 않아요 거머리란 말이야 이마 오케이 13 데미지씩 막 들어가고 있지 이리로와봐 야 목덜미 무니까 20이나 데미지 들어가네 나는 3밖에 안 딸고 좋아 목덜미를 물어야 돼 오케이 목덜미 연속으로 물어버리기 21 야 이거 잘하면 익을 수 있겠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제가 남의 늑대 구역에 침범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싸우기 시작한 거 이기고 봐야 되겠죠 숨통을 끊어야 돼 숨통을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스테미너 관리 잘 하면서 이놈이 지금 도망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케이 목 뜯어 자 마지막 한 타만 더 물자 한 타만 더 물면 돼 오케이 물었다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오케이 역시 근데 이거 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 경험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늑대랑 싸워서 이겨서 없는 게 뭐죠 제가 일단 한숨 자자 한숨 자고 내일 생각하자 날 밝으면 아 괜히 싸웠다 야야야야 늑대물이 겁나 많아 어 야 도망갈게 도망갈게 아니 여기가 다른 늑대 구역이 확실하네 자기 늑대가 죽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오나봐요 잠깐만 이 구역이 무슨 다른 늑대 구역인가 봐 이쪽이 내 구역이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야 튀자 일단 아 괜히 한 마리 잘못 잡았다가 쫓기는 신인데 아 괜히 쫓아오네 야 절단이 와 아 미안하다 얘들아 일단 이 구역만 벗어나면 쫓아오지 않겠지 아 나는 외로워 나 무리를 구성하고 싶다고 나도 앙컷 늑대 만나가지고 짝짓기 해야 되는데 그래야 무리를 구성하지 더 이상 안온다 와 겨우 따돌렸다 이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신의 영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이렇게 집단 다구리 당해요 역시 늑대로 살아가는 건 힘들구만 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 엘크 사냥? 어 엘크 떨나봐 뜬금없이 엘크 지금 배도 고파는데 잘 됐지 뭐 엘크 한번 잡아볼게요 어 새끼 엘크인 것 같은데 꾸리득 목덜미는 물게 목덜미 엘크가 아니고 사슴이네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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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너무 세다 잡기 너무 빡세다 야 이거 DR보다 더 힘들어 이게 아 얘가 너무 빨라가지고 목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자 비벼 아 안돼 안돼 내가 데미지가 더 손해야 너무한다 진짜 이거 사냥하기 너무 힘들다 이거 뭔 소리야 엘크다 오케이 새끼 엘크 지금 조준했고요 무리를 벗어난 새끼 엘크 아니 아니야 수컷 안 물어 수컷 안 물어 수컷 물면 끝장이야 저기다 달려가 아 마지막 승부다 새끼 엘크 한도씩 물어야 돼 물었다 오케이 새끼 엘크는 잡을만 해요 어 야야 부모 부모 엘크 엄마 엘크다 엄마 엘크 저거 100%야 야 물어야 돼 물어 아 야야야 절로 가 야 절로 가 야 갈 길 가세요 이러면 내 먹이란 말이야 설마 엘크 잡다가 또 죽어? 14 데미지 어우 10 데미지 아 도망갈게 알았살악 악말들께 안 건들께 잘 먹고 잘 살아 아 먹잇감이 저렇게 많았는데 먹지를 못하니 줘봐 새끼 옆에 엄마가 꼭 붙어있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늑대 냄새 좀 맡아볼까 짝이나 만나러 가보자 이거 뭐야 오 이거 푸마다 여러분들 푸마도 있어요 안녕 오지 마라 어유여유 어유취 허어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내 생각에 새로 다시 키우는게 낫겠어 됐고 이제 사냥하는게 미련을 버립시다 짝이나 찾으러 다니자 어? 비밀 지금 여자 울프 냄새 난다고 그러거든요 드디어 나의 짝을 찾는 것인가? 내님은 어디 있나? 자 이 노란색 냄새를 따라가면은 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 탈출이야 아 이분도 외로우시겠어 혼자 이거 허허벌판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네 자 엘크 비켜 엘크 필요가 없어 나 지금 내님을 찾으러 가야 돼 냄새는 떠도는데 보이진 않고 엘크 무리는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세가지고 어 찾았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어 저기요 저랑 그 사귀실래요? 저랑 교미를 하시면 제가 먹이 잡아드릴 거예요 사성이야 게다가 어 꼬리 흔들고 있다 야 이거 신호다 신호 살랑살랑살랑살랑 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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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하트 표시가 잠자 차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저 보이시죠 야 게다가 지금 나보다 신분이 높은 늑대야 사성 별 4개라고 꼬리를 요렇게 요렇게 아 근데 지금 하트 표시가 더 이상 안 차오르거든 이거 어떻게 꼬시냐 배 뒤집어 야 배 뒤집어 까 야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어 아 지금 별 4개짜리라고 지금 튕기는 거야? 어 이게 뭐야 뽀뽀하는 버튼이 있는데? 하트가 더 이상 차오르지 않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늑대 연애 시뮬레이션이야 지금 꼬시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 관심도 없어 관심도 저한테 오세요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지금 멀리만 가고 아 도망 좀 가지마 좀 잘해 줄게 내가 아니 좀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 밟아 줄게 내가 에이 더러워서 내가 진짜 내가 새로운 앙컷 찾아간다 내가 앙컷의 냄새를 찾아서 어 이거 앙컷의 발자국 어 앙컷의 발자국 찾았습니다 나랑 좀 비슷한 신분의 앙컷이었으면 좋겠다 어 저기다 저기다 어 4성이야? 아니 여기 뭐 4성늑대밖에 없어 얘는 가까이 가도 가만히 있는데 얘는 좀 거리를 허락을 하니까 뒤집어 까볼게 저기요 좀 친해집시다 저 외롭습니다 받아주세요 저기요 받아주세요 내 사랑을 받아줘 내 사랑을 제발 받아줘 내가 한 번만 핥을 수 있게 해줘 그럼 친해질 수 있다고 제발님 제발 여러분들 늑대가 짝을 만나기 이렇게 힘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야 에하풀이다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토끼를 갖다줄까? 동물들은 먹이 사냥을 해주면 좋았는데 저기요 토끼 먹으세요 이거 내가 잡아왔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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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줄게 아니 이거 잡아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토끼 먹으세요 토끼 내가 잡아왔어 저기요 아가씨 토끼 사냥해왔습니다 드세요 에라이 치킨 내가 다 먹는다 하이하하아 받아주질 않네 나 받아주질 않아 솔로로 삽시다 그냥 솔로로 사라 이렇게 깬프는 앙컷에게도 차이고 엘크한테도 차이고 사슴한테도 차이고 재규호한테도 차이고 힘들게 야생을 살아갑니다 과연 이곳에서 깬프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가 가 가 외롭다 다같은 엘크한테도 차이고 hin집에